에이크림 같은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. 아 그래요? 유닛? 귀엽게 막 이렇게 애교 있게 이런 걸 하고 싶은데. 아니 그럼 우리 설현 씨가 원래 그 느낌대로 본인이 좀 귀엽고 뭐 좀 깜찍하고 뭐 섹시한 그 느낌을 좀 살리고. 귀여운 버전? 네네네. 이게 A.O.A. 이게 이제 이게 이제 그. 아 이게 갈그룹 느낌에. 네. 이게 갈그룹 느낌에 나오잖아요. 라인 위주로 쓰고. 라인 위주로. 아 그러네요. 그렇죠. 이런 거. 이런 거. 이런 거. 이런 거. 이런 거. 이런 거. 귀엽네. 좋아 좋아 좋아. 이분들 지금. 갑자기. 아이고 이게. 아이고. 됐다니. 좋잖아. 저는 전목 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. 아 그래요? 전목. 몰라.